안녕하세요 헨스 무비입니다 이번에는 조미료통을 담을 수 있는 함을 만들 겁니다 얼마 전 이케아를 갔는데 딱 좋은 제가 원하던 사이즈가 있어서 바로 가지고 왔어요 가격은 7,900원에 엄청 저렴하더라구요 먼저 포장 먼저 맨손으로 뜯어주고 겉 포장을 뜯으면 만드는 설명서가 나오는데 저는 이딴 거 필요 없어요 뭐 이런 게 다 거기서 거기죠 뭐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 맞춰는 볼게요 야외에 나와서 만드는 거여서 샤오미 미니 전동 드라이버를 챙겨왔습니다 전동 드라이버가 작아서 들고 다니기 무척 좋은 제품이에요 전동 드라이버가 작아 abusive 이거 봐요. 쉽죠? 그럼 조미료통을 한번 담아볼게요. 완성! 네, 아주 잘 당겼습니다. 바로 사용해봤는데 엄청 편하더라고요. 조미료통을 뺐다 넣었다 하기도 편하고 한 곳에 담을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봬요.